학력고사도 끝난 지금 청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방송 나가는 거예요? 제가요 등록금을 벌어야 하거든요. 금고구만 100개만 좀 사주세요. 어디 같았다는 거예요? 어머 정말 어휘 출퇴다 정말. 지금 뭐하시는 건지요? 제가요 등록금 벌려고 인형 눈알 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붙여도 붙여도 끝이 없어요. 그때는 그랬죠? 지금은 달라요. 간편하게 신청하는 대한민국 대표 장학금이 있으니까. 국가장학금 의지와 능력만 있다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놓치면 안 되겠죠? 근데 장학금 어떻게 신청한 거지? 한국장학재단. 신청기간이 언제라고요?